안녕 세블리들 안녕하세요 릴리세은입니다 네 오늘은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은 백현우씨는 취하면 너무 귀엽다고 명심하라고요 그게 백현우씨의 필살기라고 그러니까 어디가서 그런 필살기 쓰고 그럼 안된다고 어떡하지? 난 이제 니가 귀엽지가 않네 그래도 내 전화는 받네 난 안받을 줄 알았는데 알지? 난 언제라도 동물이 될 준비가 되어야 하는 연이라는거 대가리 그만 돌려 감방 가기 싫으면 그냥 그때 쟤가 뭐 좀 흘려가지고 닦으라고 너무 무섭더라 어 올케라고 해도 되지 아까 내 말은 마음에 두지마 아니 불렛이 어쩌고 한거 난 서울 갈거야 택시 불러줘 뭐 암튼 잘 마실게요 감사해요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야 아가씨? 뭐야 그림자 꼰대야 뭐야 갑자기? 오늘도 내 영상 재밌게 봤냐고 영상 봐줘서 고맙다고 안녕 안녕하세요 얘들아 이거 밤새